대전사랑카드로 이름을 바꾼 대전지역화폐 발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달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28일까지 누적된 대전사랑카드 발행액은 총 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매달 충전 한도액을 비롯해 지역화폐의 가장 큰 인기 요인으로 꼽히는 캐시백 혜택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. 이는 지난해 5월 발행액 2,400여억 원 대비 95.97%, 2,300여억 원 감소한 수준입니다. 지난 4월 말 기준 지역화폐 가입자 수 107만 명이 충전 한도액인 30만 원을 모두 채웠다는 가정하에 총 발행액을 살펴보면 3만여 명 정도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계획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